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원 이병일입니다. 대한민국 상징 두 번째는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는 1882년 수신사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면서 태극사괴도안의 기를 만들어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앞선 기록도 있지만 1882년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태극사괴도안은 조선황제를 상징하는 태극팔괴도를 조금 단순화한 것입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독립국이 되려면 국기가 필요하다면서 청나라의 황룡기를 본따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청나라의 속국을 의미하는 황룡기를 거절하고 태극사괴도안으로 결정하여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기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이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 1910년 한일합방 이후 태극기 사용이 금지되었고 1919년 3월 1일 3.1절에 태극기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는 태극사괴도안이지만 서로 다른 디자인이 태극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해방 후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8년 7월 8월까지는 태극기가 사용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 국기 제작법 고시를 통해 국기 제작 방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삼색기와 마찬가지로 태극기는 우여곡절의 역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태극기의 모든 모양과 색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1부터 6까지 숫자와 연결하여 보면 쉽게 명칭과 의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은 흰색 바탕입니다. 그리고 2는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 모서리 건곤갑리 네 괴로 사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괴는 태극기 그림에서 보듯이 3은 왼쪽 위 건괴로서 긴 막대기 3개입니다. 하늘을 뜻합니다. 사는 왼쪽 아래 2괴로서 긴 막대기 2개, 작은 막대기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불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는 오른쪽 위 감괴로서 물을 뜻하며 작은 막대기 4개, 긴 막대기 1개입니다. 육은 오른쪽 아래의 곤괴로서 땅을 뜻하며 작은 막대기 6개로 되어 있습니다. 1,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태극문양은 음, 파랑과 양,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극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우주와 세상을 보는 철학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태극기의 건곤, 감리, 의미를 보여주는 동요와 노래도 있고 또 태극기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사로 된 동요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